인천의 홈 경기 인천의 입장에선 좀 아쉬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성완 감독이 자진해서 일단은 삶을 요청했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졌죠. 경기 전에 좀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경기 전에 조성완 감독을 만나봤을 때는 지금은 이 방법밖에 없다. 선수 한 내부에서 분위기를 다잡고 오늘 경기에서 충전요법일 수 있겠지만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인천의 홈 경기 근데 이거 품복을 안 입고 그러니까 뭘 쉽게 나오냐 아니 뭔 쉽게 나와 또 아무래도 팬 여러분들께서 지금 이기지 못함에 많은 또 근심을 하시고 계실 것 같은데 오늘 또 홍경기님만큼 반드시 승리를 통해서 팬 여러분들의 근심을 들 수 있도록 선수들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카메라 찍고 있는데 이거 돈인 줄 알잖아. 저거 돈다니가 쓸데요. 돈다니 편지 편지. 다 있는데 돈이 있어요.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좋은 추억도 많이 만들었고. 좋은 추억이 있으면 좋은 추억이 있는데 잘 할 겁니다. 잘 할 거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추억. 좋은 추억.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또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정말 오래 기간 동안 해왔기 때문에 좀 실감이 잘 안 나긴 한데. 감독님을 위해서도 저를 위해서도 마무리를 잘하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빨리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무리 때는 그래도 좋은 순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Natural. 누군가. 진짜로. 말을 전. 개인적인 감정은 솔직히 너무 감사하고. 예쁜 마음인데. 개인 감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제가 고개할 수 있을지 생각하는. 우선인 것 같아요. 오늘 결과를 가져와야. 제 개인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화 시키는 게 제일 어려워. 그냥 백박상에 놔둬고. 근데 만약에 이거 지명했다고, 뭔가 여기 비어있다고 네가 이걸 나눠버리면 형이 이거 나 안 풀어, 형 믿고 나가. 무슨 말인지 알아? 감독님, 감사한 마음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오늘 경기로 인해서 보답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저번 주에 다 같이 훈련을 해서 발 맞춰볼 기회도 많았고 몸 상태도 다 좋아서 오늘 잘할 것 같아요. 다 잘할 것 같아요. 인턱. 우선 민호, 사이즈. 우리 안.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두 가지를 말할게요. 공격 수비적인 부분부터 얘기하면 오늘 굉장히 나가면 우리가 볼 소유했을 때 절대 빨리 뺏기지 마. 뺏기해서 꼭 이용했으라도 볼 소유를 계속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자신감 잡고 볼 소유를 계속 유지하면서 그래서 경기 수두권을 잡아가야지 급하게 막 궁극적으로 가다가 잘려가지고 또 수비전환하고 이런 사람이 많이 없게끔 최대한 앱캣에서 해도 괜찮으니까 꼭 킵이 0에서라도 수두권 계속 갖고 있자고 볼 뺏어올 때도 딱딱같이 무릎 뜨더라고 왜 쉽게 걔네들 드러블를 지지 않고 냅두냐고 강의 가서 파워를 끊고 붙여주고 오늘 그렇게 좀 해달라고 오케이 좀 마지막 하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집 분위기 안 좋은 건 알잖아 지금 우리는 지금 일곱 경기 우승에다가 3연패야 이 장벽 앞에 우리는 막 부딪혀있어 막혀있어 근데 자 여러분들 이 장벽 부딪혀서 어떻게 생각했을까 썰어져서 머물러 있지 않았나 아니면 부딪혀서 어려우니 쉽고 편한 길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나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우리는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자신 있지? 오케이 자 감독님 가시는 일 마지막 경기다 어? 좋은 분위기에서 즐겁게 웃으면서 떠날 수 있게 웃으면서 마지막 경기 우리 기록을 가져와서 마지막 세련된 하고 즐거운 마음을 보내드리자 오케이 자 가자 가자 지금 딱 황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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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바빙기에 가까운 사람이 스타ing 끊어줘야 해 반쪽을 따라가고 같이 및 기록을 좀 뵈서 아까 시작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시작하고... 스페투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스페투부 퇴즈투부 스페투부 퇴즈투부 스페투부으로 볼수있는 장르 스페투부 퇴즈투부 많이 밀어 집사하기 스페투부퇴받고 球을 사야 정본을 지키랬서 탐락할 수 있을지 이제 탐락할 필요가 탐락해야함 2분 남았습니다, 2분! 1분 남았어, 4분! 어서 오세요! 사람들아! 그냥 나와서 보시면 안 돼요, 모레가! 한세! 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잘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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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큰 판이 빨리 나가다가 글이가 버려져서 나오는 사이에 사이 패스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타이밍에 조금만 더 여유를 당겨올 수 있는 시간 여유를 주고. 지금 컵판이 안 나가도 되는 사이인지 좀 나가는 사이이 있다면 그러다 보니 저 수교 비필이 거리가 못 당겨와서 그 사이 막 뒤통수는 있거든. 그 사이만 안 들어오는 데는 큰 무대도 없어. 그 타이밍만 더 잘 잡아서 3선에서 불꽃 쳐 나올 건지 열린 사이인지 뽑아갈 건지 슬라이딩이 좀 더 확실하게 돼야 돼. 더, 지금. 파란을 우리가 실증하고 있다 보니까 걔들이 계속 전반 초반처럼 그렇게 안 들어온다고 뒤에서 돌릴 때는 진호가 벗어리하고 무구사 벗에 쇠톱을 만들고 뒤에 도면이나 아니면 시호가 쳐줘야 돼. 그래 안 그러면은 하고 실증하고 있는데 무슨 기절 때냐고. 뭐? 다 갈 때는 확실히 더 나와서 더 밀어내라고. 아까 공격하다가도 마찬가지잖아. 왜 소극 쪽으로 왔냐고. 저극 쪽으로. 후반에서 보조기도 마찬가지고 주총극도 마찬가지고 드레브를 끌었으면 저극 쪽으로. 어? 뭐? 뭐? 근데 센터백이 밑에서 빌려다봤는데 그래서 삼선들이 너무 높아.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가 많을 수밖에 없어 지금 공간이. 그러니까 밑에서 빌려갈 거면 확실히 다 같이 하고 아니면 킥 축구할 거면 다 같이 올리고 올려야 되는데 센터백들 밑에서 더 올라가면 밑에서 더 올라가면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지금. 로그 볼이 많으니까 지금. 상대방 천명국점이 크로싱 상황 때 항상 골 반대 쪽에 있는 사람은 이 점에서 더 올라가면 그냥 보러 치다가 그냥 소극 한다니까. 자 텐션 올리자 올리자.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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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없에 끝내지 마시나. 오케이 오케이.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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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자 같이. 앉아 앉아. 자. 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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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른쪽 크로스 올라갑니다 에더 다시 뒤에서 가슴 떨궈놓고 자 김봉수입니다 김봉수 자 왼쪽까지 열렸습니다 주상훈 슛 조선 승 승 승 승 승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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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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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4년을 여기에서 함께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함께 하는 것들도 정말 기도합니다. 이렇게 원팀이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오늘 이 감정, 느낌 잊지 말고, 이것이 꼭 살아남고, 우승에서, 감정, 다이아몬드 투입시다. 행복하게 다이아몬드 투입시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